bt21 캐릭터 코야를 만들어 봤습니다 코야는 똑똑하고 다재다능 하다고 하고요 생각도 많고 잠도 많은 잠꾸러기라고 캐릭터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코알라처럼 생겼는데 팔은 입체적으로 만들어 봤습니다 요 팔이 평평한 팔보다는 훨씬 보기가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머리 부분도 이렇게 심플하게 만들어 봤고요 한번 보실까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